여러분, 다 같이 10분만 쉬었다 할까요? 네 10분만 쉬었다 할까요? 도저히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났다 부하가 왔어 됐어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고 있어? 그 추운 느낌? 난 뭔가 약간 발레를 생각해서 그런지 약간 턴을 해서 이런 느낌을 생각했는데 근데 그런 느낌이 훨씬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면 나랑 채연이랑 만들까? 그러면 될 것 같은데요? 하고 I'm feeling this 어 그러면 I'm feeling I'm feeling 이렇게 딱 이렇게 팔을 좀 더 길게 뻗어낼 수 있어 네 이렇게까지 하면 너무 바쁠까? I can feel it on my skin 어, 그거 지금 제일 좋죠? 어, 그거 지금 제일 좋죠? 지민 언니가 지금 정신적 지주예요 거의 되게 잘 맞고 되게 잘 맞고 이게 제일 궁금해 제가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힘들까 봐 항상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이 엄청 보이고 언니 없으면 진짜 못했어요 아이돌은 A 5 6 7 8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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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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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해요 까지 알아요 눈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